아이고 게임하러 들어와서 저한테 죽었다고 화내시면 이만의 성공력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아직 늦겠습니다 빨리 이동하세요 이 수류탄이 왜 박주냐고 내 덩이야 그냥 위로 바로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을 돌아가요 여러분 여기 적이 숨어있네요 여러분 여기 적이 숨어있네요 아 네 크러쉬 상큼한 말이에요 좋네요 네 크러쉬 상큼한 말이에요 도움말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적 envol은 실패감 상체를 추가로 던져라. 말씀하십시오. 굳이 아우, 기다려 가요! 어차피 또 진 개진이요! 수류탄 투척! 우리 B지역에서 안 맞아? 으악! 따로 한식 따로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오셨어요? 세리아 키르밍이에요. 운명원 선수 이후 미션 투척! 수류탄 투척! 수류탄 투척! 수류탄 투척! 미션 투척! 수류탄투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미션 실패! 미션 실패! 슬프다 발사 슬프다 발사 하영이 많이 자롱해주세요 하영이 오랜만이지? 너무 보고싶었어 dalg 슬프다 녀석 아이고 도망간다. 도움말! 블루팀 선거